국내 연구진이 말하고 싶은 발음을 인식해서 나타내는 하드웨어 신경망을 개발했습니다. 광주과학기술원 이병근, 이보름 교수팀은 뇌파를 학습시킨 하드웨어 신경망을 활용해 상상한 발음을 뇌파 측정으로 정확히 인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드웨어 신경망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모방해서 하드웨어로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. 연구팀은 아, 이, 우 세 가지 음성을 상상했을 때 발생하는 뇌파를 측정해 이진법 코드로 변환시켜 입력한 하드웨어 신경망이 무작위로 상상한 발음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하드웨어 신경망을 통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나 장애인들이 상상만으로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습니다.